반갑습니다 배농랑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린 노트는 FG노트인데요 루어 낚시를 함으로써 합사를 사용하게 되면 합사를 좀 아끼고자 쇼크리드라는걸 써주게 되는데요 요게 나일론줄입니다 요게 합사구요 저번에 보여드렸던 이즈블러드 노트 매듭해놓은게 있는데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카본줄이구요 앞에께 요게 카본줄입니다 요게 뒤에끼 흰게 합사입니다 매듭을 보시면 이게 이즈블러드 노트입니다 팔자 매듭이 보이시나요? 앞에 조금 굵은 팔자 매듭입니다 지금 라이터를 다 지지어 놓은 상태고요 마감까지 다 된 상태고요 매듭이 엄청 정교하죠 이것도 FG노트만큼 요것도 매듭 강도가 엄청 뛰어와서 많이들 쓰십니다 근데 저는 이즈블러드 노트 요거를 추천드립니다 요거는 현장에서도 시간도 단축되고 매듭도 쉬워서 금방 해버립니다 그래서 FG노트보다는 저는 이즈블러드 노트를 사용 많이 합니다 그리고 쇼크리더 길이는 보통 저는 50cm에서 70cm로 좀 짧게 쓰는 편입니다 저는 뭐 1m, 1m 50cm 이 정도 쓰는데 그 정도 쓰시게 되시면 이제 캐스팅할 때 가이드 걸림이 생깁니다 FG노트를 하셔도 가이드 걸림이 조금씩은 생기기 때문에 가이드링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쇼크리더는 짧게 써주시되 자주 교체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즈블러드 노트 말고 FG노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쇼크리더고요 쇼크리더 쇼크리더 여기 있습니다 요게 합사입니다 오늘은 좀 더 굵은 줄로 이용해서 이제 보시는 분들 잘 보이기 위해서 제가 굵은 줄 준비했습니다 자 요게 쇼크리더 합사 합사를 쇼크리더 위에 포개줍니다 이렇게 십자로 위입니다 이게 합사가 핑크색의 합사입니다 자 요거 줄을 좀 길게 여유줄을 주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놔둔 다음에 십자로 되게 딱 한 다음에 합사를 밑에서 위로 무조건 해줍니다 밑에서 위로 밑에서 위로 자 해보겠습니다 합사를 밑에서 위로 이렇게 꼬아줍니다 한번 꼬으면 이렇게 꼬이죠 줄이 이렇게 꼬이죠 꼬이죠 위로 그리고 얘도 왼손을 꽉져야 됩니다 밑에서 위로 하면 꼬이죠 그럼 까베기가 되겠죠 이렇게 까베기를 이게 지금 지금 한번 두번 아래위꺼 한번 한게 한세트입니다 밑에서 위로 밑에서 위로 밑에서 위로 여기 지금 두세트 째죠 이렇게 해서 이빨로 약간 당해줬 요 짜투리를 이빨로 물고 요거를 약간 밀어주면 좋습니다 요런식으로 자 이렇게 밀어줬습니다 요거를 10회에서 15회 정도 합니다 밑에서 위로 밑에서 위로 밑에서 위로 자 밑에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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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뒤로 잡아주시면 다시 잡아주시면 됩니다 뒤로 밑에서 위로 밑에서 위로 밑에서 위로 밑에서 위로 밑에서 위로 밑에서 위로 이렇게 하면 매듭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힘이 덜 들어간거죠 앞에는 잘됐습니다 그래도 이거 연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밑에서 위로 밑에서 위로 한 다음에 10회 정도 했으면 마지막으로 이빨 뜬겨주시고요 이 합사와 쇼코리더 짜투리를 같이 뭉쳐줍니다 이렇게 뭉쳐주고 남은 합사 짜투리로 묶어줘야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묶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안으로 넣어주시면 묶어집니다 보시면 이렇게 묶으시죠 살짝 묶어서 이거를 합사와 합사를 잡고 당기면 이렇게 조아지니까 합사 여기 원줄이랑 쇼코리더 짜투리 두개를 잡고 이빨로 쇼코리더 잡고 이걸로 합사를 잡고 저 뒤쪽으로 밀어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당겨줍니다 쭉 당긴 다음에 쇼코리더 당기면 당겨집니다 앞으로 당긴 다음에 이렇게 딱 됐죠 지금 보시면 살짝 조였는데 좀 더 세게 쪼려면 합사와 합사를 잡고 쪼입니다 이렇게 쪼이게 되시면 뒷부분까지 다 쪼이게 됩니다 힘을 받기 때문에 뒷부분까지 다 쪼였습니다 빡빡하게 쪼였습니다 빡빡하게 쪼였습니다 완전히 박박합니다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쇼코리더 짜투리와 합사를 묶어줘야 됩니다 이거를 한 번 더 아까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묶어줍니다 같이 묶어주셔야 됩니다 합사와 짜투리를 이렇게 묶어줍니다 이렇게 묶어줍니다 반대로였죠 아까랑 지금 방향이 자 빨리 다 쪼아 주겠습니다 세게 쪼아 내뱁니다 자 보시면 이제 쪼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합사랑 여덕을 당겨 보겠습니다 안 빠집니다 이제 이렇게 하셔도 손이 빨갛게 되었습니다 아 아파요 아파 당겨주시면 매듭이 이런식으로 완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완성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게 쪼아 내뱁니다 세 번 묶어줬죠 합사랑 짜투리랑 세 번 묶어줬는데 그 다음에는 합사끼리 묶어줍니다 합사끼리 2회 반복해서 묶어줍니다 정방향으로 한 번 묶어주시고 정방향으로 한 번 역방향으로 한 번 앞으로 이렇게 묶어줬으면 뒤로 한 번 묶어주셔야죠 뒤로 한 번 묶어주시면 방향이 틀려서 매듭이 양쪽으로 당겨지는 힘으로 당겨집니다 이렇게 한 번 여기에 1회 한 번 더 해줍니다 이렇게 하고 정방향으로 한 번 꼬주면 됩니다 꼬주시고 연락을 쫄아주겠습니다 자 쫄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 번 넣어져야 됩니다 이 포인트에 두 번 이렇게 넣어서 한 번 넣고 묶는게 아니고 한 번 더 넣겠습니다 이 원안으로 짜투리를 짜투리를 한 번 더 넣어서 묶어줍니다 이제 이게 완성된 겁니다 완성 FG 노트 완성됐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듭 그걸 안하고 마감을 안하고 한 번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으로 당기면 너무 아파가지고 손이 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도를 보기 위해서 당겨보겠습니다 안 터지죠 전혀 이게 터질 수가 없습니다 방식상 FG 노트입니다 FG 노트 그리고 이제 마감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을 가위로 다 자르지 마시고 조금만 남겨주시고 잘라야 됩니다 요정도 남겨주셔야 됩니다 잘라 보겠습니다 합사도 마찬가지로 좀 여유가 있게 요정도로 남겨주셔야 됩니다 남았죠 많이 그럼 요거를 현장에서 라이터가 없으시면 그냥 써셔도 됩니다 근데 라이터를 찢어주는게 좀 더 좋습니다 양쪽 두개 다 삐져나온 짜투리 있죠 이 짜투리들 라이터를 태워주겠습니다 됐습니다 태웠습니다 라이터를 그렇게 하면 동그랗게 물방울이 주죠 양쪽 다 이게 잘 태워진 겁니다 이정도로 해놓으면 단결치면서 조금씩 조금씩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그거를 이 아이가 막아줍니다 금방 라이터 태운 부분이 동그랗게 맺혔죠 그 부분이 안풀릴 끔 잡아줍니다 오히려 더 그래서 이제 FG 노트가 완성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도를 위해서 확인을 위해서 자 FG 노트 FG 노트 입니다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요거를 안 터집니다 이거 잘 보셨는가요? 궁금증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이거 다 설명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쪽지 주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구독하기 꼭 누르세요 구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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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세요 이거 길게 긴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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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